얘들아 이봐 이리 와. 엄마 괴롭히자 이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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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이제 엄마를 대중으로까지 했네 이제 큰일맛네 눈이 예쁜 아이예요 아 엄마가 맞아요? 네 얘가 나왔어요 처음에 첫째를 봤는데 엄마는 이러는데 까만 아이가 나오길래 저도 놀랬어요 솔직히 어 얘 맞아 얘였어요 고생시켜서 싫어? 당연히 힘들지 다섯 마리가 달라들어가지고 저렇게 먹으려고 하는데 힘들지 안 힘들겠어요? 여름아 여름아 이리와 아휴 저지 탁 앓혔네 봐봐 아 저 빨간게 응 여기 이런데 발로 긋고 이로 이로 그러고 힘들지? 고생했어 그동안 우리 여름이 새끼 많이 컸네 네 여름이는 젖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이틀째 되는 날부터 우유를 먹이게 됐어요 얘들아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밥 먹자 아이고 아이고 배고팠죠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맛있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응 너희도 먹고 싶어? 알았어 자 조금만 기다려 여기 우리 바둑이가 이 어떻게 잘 먹었냐 아니 엄마 힘들어 이리로 갈라봐 이제 컸다고 안고 먹이는 것도 제 팔도 아파요 엄마 젖 먹는 신용을 한번 알아봐 야 배불리 먹어놨더니 이제 쌍질까지 하냐 새끼 낳으면서부터 돼지족을 저보다 더 먹고 미역국 소고기국도 저보다 더 먹고 그때는 좀 살이 오른가 싶었었는데요 애들한테 요즘에 시달리는지 살이 너무 많이 빠져있고 애가 너무 힘들어해요 또 살가 또 있는지 한번 더 확인하고 기다리고 있었어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잘 먹네 아이고 얘들아 엄마 밥 줬는데 너희들이 다 먹어버리면 어떡해 엄마 밥 먹네 엄마 밥 먹네 엄마 밥 먹네 여름이 너 빨리 먹네 아이고 아니 너희들 그만 먹어 엄마꺼, 엄마꺼, 엄마꺼. 엄마, 엄마꺼. 엄마 식사하는거 보자. 여름이 맘마 먹는거 보자. 여름이 엄마. 엄마 día 야기가 가려고. 나 것 같아. 누가. 누가 이랬어? 나가려고, 얼른 나가. 얼른 나가자, 나가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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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다 병어오시면 돼요 병어오시면 돼요 병어오시면 돼요 병어오시면 돼요 면 상태도 아주 양호하고요 깨끗하고 좋습니다 치아 상태도 물론 유치도 잘 났고 이렇게 완전 젖이 다 말랐어요 이제 이제 빨아도 나올 게 없어요 아이들이 지금 빨면 안 돼요 이때는 이 유선 조직 자체가 좀 얇아져서 깨물고 그러면 상처 나요 그러면 유선용 돼요 병생 미쳐버려 아주 미쳐버려 젖을 뗄 수 있도록 좀 도와주는 좀 쓴맛나는 이런 좀 보조제를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눕자 앗챠챠챠챠챠챠 너 새끼들이 못 먹게 하자 너 힘 안 들게 아유 아유 안내야 안돼 너 너무 힘들어서 먹어봐 니네 먹어봐 니네 먹어봐 엄마 쭈쭈 먹어봐 안 먹어? 아유 쭈쭈 호기심도 많고 에너지도 이제 넘치기 시작하는 시점이니까 아이들 놀 때는 아이들끼리 놀 수 있도록 또 그 시간에 엄마는 좀 쉴 수 있도록 이렇게 공간적 분리를 좀 해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면 아유 신나게 한번 놀아보자 마음껏 놀아봐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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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수 아버지 아이씨 아래 이rendre 이젠 여러분, 기분 좋지? 오래간만에 나와서 바다 구경도 하고, 기분 좋아서 엄마한테 맞춰서 가줘야지. 우리 여름이하고도 앞으로 좋은 시간 많이 가질 거고요. 우리 꽃무리들도 이제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꽃무리들 정말 사랑으로 끝까지 책임져 주실 분들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름아, 엄마랑 행복하게 우리 지내자. 알았지?